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뭐 다들 기억하실겁니다 바로 어제였죠 제가 그거 뭐야 15,000원에 애들 등원이랑 아침밥 만들어 와라 라는 사연 올렸는데요 그때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경악을 했죠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그조차도 한수 접어주는 그런 어마어마한거 가지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설거지랑 집안일 포함해서 대청소까지 하고 또 우리 쌍둥이들 대신 키워주면 제가 시급 9,000원 드리겠습니다 얼씨고 이 여자도 완전 미쳤구만 몇개가 섞인거에요 원제 가사도우미 만원에 대청소랑 반찬 만들기 당근에 갔다가 너무 화가나서 글 써봐요 세상에 최저임금도 안되는 가사도우미 이거 하나만 해도 기가 차고 어처구니가 없는데 주 1회 2, 3시간 동안 대청소랑 반찬까지 만들어달라고? 고작 2, 3만원 받고 일주일치 청소가 가능해요? 게다가 반찬을 만들어달라니 이게 뭐야? 서너시간이면 겨우 3, 4만원 주겠다 이건데 대청소도 모자라 반찬을 만들어달라니 이게 말이 되는거냐고 그러면서 또 달순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 강도가 최하라고 말하는게 너무 소름돋아요 또 주말이야 주말동안 대청소를 하라고 하는거니까 그 집 식구들 다 보고 있는데서 그 시간동안 일시키는거 다 하라 이거 아니야 근데 지원자가 꽤 있어요 이게 너무 슬퍼 아마 나이든 우리 엄마같은 여성분들이 하는거겠죠? 너무 화가나요 시급 9,620원 주말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협의 17개월 된 아기가 있는 집이구요 맞벌이 부부라 청소랑 집안정리가 힘들어서 주 1회정도 집 대청소 해주실 분과 알고 있습니다 빨래개기랑 설거지도 포함되요 뭐 그래봤자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일의 강도는 최하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한 서너시간 두세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뭐 시간은 그때그때 맞추면 좋을거 같아요 관심있는분 댓글 부탁드려요 등촌 가사도우미 주 1회 청소 및 반찬 구합니다 시급 만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등촌 인근 아파트입니다 집안 청소와 간단한 반찬 정도를 해주실 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요일은 시간 이런건 협의 가능하지만 일요일에 일주일에 일회인 만큼 서너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댓글 주세요 뒤에 더 어마어마한거 있습니다 1번 미친거 아니야 진짜 대청소가 뭐 단순 업무라고 돌았어 댓글 단순한거 맞죠 근데 졸라 힘든게 문제지 2번 저 3시간 동안 도대체 얼마나 빡세게 부려먹으려고 하는걸까 3번 아니 자기 집에 들이는 사람을 저렇게 막 구한다고 아무렇게나 도대체 뭘 믿고 이거는 도둑질이나 강도질을 당해도 할 말 없을 것 같은데요 시세와 차이가 큰데 저거 보고 지원할 사람이라면 이건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딴 생각을 가진 사람이거나 그게 아니면 일을 아예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겠지 그것도 아니면 일자리 구하기 힘든 나이든 분들이거나 하 지원자가 있다는게 너무 슬퍼 5번 설거지 빨래객이 포함된 대청소까지 시키면서 단순 업무라고 노동강도 체하라고 아니 그게 그렇게 쉬운거면 왜 지가 안하고 사람을 부린데 그리고 정말 웃긴게 꼴에 사람 부리는 주제에 시급을 최저시급에 맞춘건 너무 개 소름돋는다 정말 와 진짜 충충 소리가 안나올 수가 없네 역겨워요 6번 이거는 뭐 솔직히 외노자 아니지 불법 체류자도 안하겠는데 대갈통을 확 깨어버리고 싶네 아니 또 왜 하필이면 강서구야 아이씨 쪽팔리게 진짜 7월 24일 월요일부터 쌍둥이 아이들 돌봄이 구합니다 시급 15,000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협의 안녕하세요 오후시간 동안만 6개월 된 쌍둥이 남매를 동시 돌봄해 주실 선생님을 모십니다 기본적인 아기 돌보기 및 분유 수유, 접형 및 이유식 씻기 설거지 낮잠 재우기, 배변 시 처리 및 물로 씻기기, 아기 빨래 정리, 아기 놀이 공간 및 장난감의 간단한 정리, 아기 목욕을 맡아 주시면 좋겠어요 아기들은 각각 8키로 중반으로 월령에 비해 체중이 많이 나가는 편이구요 뭐 처음에는 낯가림이 좀 심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 하루 안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둘 중 한 아기는 낮잠을 수월하게 자지만 나머지 다른 아기는 뒤집기 때문에 잠을 잘 못자고 잔투정이 심하며 또 많이 울어요 그래서 안고 있어야 재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른들과의 상호작용을 좋아하는 아기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감을 해주시고 또 옹알이 같은 거에 반응을 해주면 정말정말 좋아해요 간단한 동료나 자장가를 듣는 것도 좋아하면서 어린이 아기용 보드북을 읽어주는 것도 즐겨 듣습니다 업무 시간 및 내용 12시부터 3시까지는 엄마 아빠가 쉴 수 있도록 선생님이 단독으로 쌍둥이를 보는 시간입니다 분유도 먹이고 낮잠도 재고 같이 놀아주고 등등등 그리고 3시부터 6시까지 이때는 엄마 아빠도 상황에 따라 함께 육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유식은 아직 초기기 때문에 엄마나 아빠가 직접 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유 수유는 5시 이후이며 선생님이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아기들을 목욕시켜 주시면 됩니다 우대 조건 쌍둥이 케어 능력 유의사항 면접 1시간 보고 고용 여부를 결정할 거예요 아 면접비는 챙겨 드릴게요 근무 시간 엄수필 정말 불가피한 경우 사전 연락 주세요 공갈 젖꼭지 튤립 사운드북 안 씁니다 이거 안 돼요 고양이 두 마리 있습니다 되게 순해요 그리고 낯선 사람한테 접근을 안 합니다 안 물어요 그리고 과한 화장 및 악세사리 하시는 분은 안 됩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 중에는 정말 급한 일 아니면 핸드폰 사용 안 돼요 댓글 1번 보통 그래요 없는 것들이 사람을 구하려고 하면 꼭 저렇게 갑질이 하고 싶어가지고 미치려 하더라고 2번 이야 글만 읽어도 스트레스 오지게 받네 돌았나 진짜 3번 내가 주말 부부라서 쌍둥이를 거의 혼자 키웠는데요 이 글 보자마자 바로 미친냐는 소리가 육성으로 튀어나오네 아니 지들 부부 두 사람이 같이 버는 것도 힘든 걸 한 사람에게 시키면서 보라고 15,000원 4번 야 가면 갈수록 세상이 확 미쳐가는구만 아까 그 가사도우미도 충격이 엄청났는데 이건 더 쇼킹이요 아니 6개월 된 쌍둥이를 동시 케어하면서 온갖 일을 다 해달라고 그것도 꼴락 15,000원 주면서 헐 진짜 양심이라는 게 몸속에 들어있긴 한 건가 아니 쌍둥이는 조리온도 두 배고 뭘 하든 다 두 배 아니냐고 5번 10년 전에 그때 우리 애들 다섯 살 두 살 이때 시터 썼는데 시급 2만원 드렸어요 10년 전에 근데 15,000원이 뭐니 어?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양심이라는 게 아예 하나도 없는 여자네 헐 6번 무편집 글입니다 아니 시터 시급이 15,000원 쌍둥이 해봤자 2만원 남짓에 형성되어 있다니까 이게 시세라고 왜 이렇게 발광하는 애들이 많냐 이게 시세라니까 시장에서 형성된 임금이 딱 이 정도인 게 어? 이게 정답인데 왜 니들이 발작버튼이 되는 거냐고 이게 공감 능력이 상실된 사피는 잘 들어라 단순히 그냥 아이만 보는 거면 저 시급 그래 뭐 대충 맡겨야 하겠지 근데 이 사례는 단순히 아이만 보는 게 아니고 안아달라 보채고 기어다니라 정신없는 그런 애들 보면서 어? 쉴 틈도 없이 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다른 일까지 다 해달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악을 하는 거 아니냐고 거기다 소리 나는 장난감도 안 되고 공갈제 꼭째도 안 되고 미친 거 아니야? 어쩌라고 내 댓글? 미친 거 아니야? 그 시세는 그냥 딱 아이만 봤을 때 해당하는 거고 지금 이거는 다른 일까지 다 시키는 거잖아 이게 지금 말이야 방구야 똥이야 7번 나는 말이죠 예전에 취업 준비한다고 서울에 가려고 했을 때 때마침 쌍둥이를 낳은 우리 언니가 공짜로 애를 봐달라는 거야 그 대신 재워주고 밥은 주겠다고 하면서 바로 개쌍욕 봐가지고 연 끊었어요 여기 댓글에 제가 정치, 나라 이런 쪽으로 연결된 댓글들은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아까 여기 살짝 이것처럼 나라와 정책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시세다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게 진짜인가 싶기도 하긴 한데 아니 그게 진짜라 해도 쌍둥이 두 명을 15,000원에 할 사람이 있다는, 있습니까? 아니, 이게 되나? 나는 모르겠다 감사합니다